여러분 안녕하세요 근철쌤입니다. Welcome back! Adventure English season 3의 74번째 시간 출발 욕심을 많이 내시는 것보다 필요한 만큼 딱 잡아갈 만큼만 잡아가겠다 그리고 즐거워지세요 그러면 다들 소책 잡고 계시죠? 이 북글렛 들고 다니시면서 가볍게 얇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 타임부터 시작합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빈칸 채워보세요. 그녀는 자기 호텔 방에서 깨어났어 자, 깨어났다 영어로 그렇죠. wake란 단어가 원형인데 과거이니까 얘가 w wake, woke, woke 이잖아요. 이게 현재 과거 문서인데 이걸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woke 해요. she woke up in her own hotel room. 그녀는 깨어났습니다. 그녀 스스로의 본인의 호텔 방에서 거기 가는 길에 쪽지를 발견했어요. 가는 길에 그래서 on her way. 이거 굉장히 빈도 높죠. on one's way. 누구의 way. 그 다음에 two. 우선 there니까 two가 안 쓰인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라고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다 two를 써 버리면 거기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 애를 두 번 하는 것 같으니까 이상한 거죠. 그래서 이게 포인트예요. on her way. 그렇죠? 어디로 가는 길에. 이게 포인트니까 잡아두시고요. she found. 그녀가 발견했습니다. 예, 쪽지 하나를. 그녀는 갈증으로 타는 듯 했습니다. she was. 그 다음에 뭐로 thirst. thirst가 갈증이란 뜻이고요. 이 갈증을 가지고 라는 얘기니까 갈증 때문에 그렇게 타는 듯했다. 그래서 정답은 burning. b-u-r-n-i-n-g. 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she was burning with thirst. 어떤 것도 그녀가 쪽지를 읽는 걸 막을 수 없었어요. 네, 그래서 nothing. 못한다는 뜻이겠죠? 구정이니까 stopped. 어떤 것도 stopped her. 그녀를 막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있어도 완벽한 문장이에요. 이렇게. nothing stopped her.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nothing 바로 나온 다음에 stop 이란 동사가 훨씬 더 중요하고요. 얘가 쓰이면 뒤에 from 다음에 동사가 있음으로써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포인트는 뭐냐 하면 from이 뭐뭐로부터 여기 있는 사람을 막는 거죠. 근데 이미 하고 있는 그런 식의 느낌이 상상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ing를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nothing stopped her from reading. from to read. 이런 거 다 틀려요. 그래서 from reading the note. 그 쪽지를 읽는다는 동작으로부터 그녀를 막. 막을 수 없었다. 없었다가 이디 붙은 거고요. 그렇죠? 좋습니다. 모든 면에서 넌 엄마를 닮았구나. in every way. 이때 모든 면이라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you are. 그 다음에 your mother. 닮았다. 닮았다. resemble 아니에요? 쌤? 그때는 아가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you are like your mother. 이게 얼마나 쉬워요. 이런 식으로. 그렇죠? 비동사까지 있다는 거. 이렇게 반드시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없잖아요. 얘가 없으면 you like your mother. 엄마 좋아하는구나. 이게 전혀 다른 뜻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비동사가 있어야 되더라. 끝. 이것만 하시고 오늘 나는 한 5분 정도 했는데 이제 다 일용할 양식 먹은 것 같습니다. 가서 쉬세요. 괜찮아요. 자, 영화를 보듯 그림 그리는 거. 우리말 볼 때. 두 시간 정도 잔 후에 에미는 자신의 호텔방에서 깨어났어요. 아까 woke up. 그녀는 물 마시러 냉장고로 가는 도중에 on her way to 다음에 the refrigerator. 아니면 sorry, the fridge 아니면 refrigerator 메모를 발견했죠. 갈증으로 목이 타는 듯했다. burning. 자, 그 다음에 무엇도 그녀가 메모를 읽는 걸 막을 수는 없었다. stop her from reading. 모든 면에서 내 어머니와 같구나. 그러면 you are like your mother. 그 다음에 우린 또 만나게 될 거야. we'll see again. 영문 보세요. 자, 이거 나눠드릴게요. 눈에 확 들어오시죠, 이제? 좋습니다. after, 뭐뭐한 후에 a couple of hours of sleep. hours 이때 a couple of가 두 가지 정도. 커플이 짝이니까. 두 시간 정도 hours of sleep. 잠을 자고 난 그 이후에 에이미는 누가 뭐 했대요? 항상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 했다. 에이미가 woke up. 깨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in her own hotel room. 자신의 호텔방에서. on her way to the fridge. 바로 나왔죠? 빈도 높다고 그랬죠? on her way.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는 there가 아니니까 이때는 to가 있는 거고요. 이게 냉장고를 짧게 줄여서 쓰는 그런 단어예요. refrigerator가 기니까. 그래서 on 붙어있는 거죠. 그녀가 가는 길에 to the fridge. 아, 그녀가 냉장고로 가는 길에. 뭘 찾으려고요? 목쪽에 for도 아주 좋네요. 물 마시러 가는 길에 she found.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Oh, note. 그렇죠. 쪽지를 하나 발견했어요. she was burning. 그녀는 불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만 하면 진짜 불이 붙은 거고요. with the thirst니까. 아, 조갈로, 갈증으로 그렇게 몸이 불타는 듯 했지만. but nothing. 아무것도. could. 할 수 없었어요. stop. 그녀를 her.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from reading the note. 그 노트를 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라고 해서 stop. 그 다음에 from ing는 꼭 잡아가세요. 쉽습니다. 요거 from ing까지 해서 느낌은 쉽다고 생각하면 진짜 쉬워요. in every way. 모든 면에서 말이지. 너가 닮았구나. 너의 엄마랑. you are like your mother. 해서 are like. we shall meet again. we will meet again. we will see again. 다 좋아요. 그래서 shell이 나왔으니까 약간 느낌이 그럴 거 같구나. 이런 식의 느낌이 이제 shell에서 나는 거죠. 살짝. 그러니까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we will meet again. 그런데 발음은 we shall meet again이 더 쉽긴 하죠? 됐습니다. 자, 그럼 퀴즈 풀어보세요. 틀린 부분. 자, Amy wake up in her own hotel room. ok. so what is wrong here? 그렇죠. 매일 그렇게 깨어나면 s가 필요한 거고 여기서는 지나간 일이니까 wake가 아니고 woke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예예요. 딱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녀가 테이블로 가는 길에 노트를 발견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제일 중요한 on이 없는 거죠. on. 그녀의 가는 길에 붙어있다라는 얘기니까 가던 도중에 라는 뜻으로 on이 반드시 이렇게 있어야 돼요. 눈치 못 채셨던 분들을 위해서 일부러 문제로 만들어 드렸어요. on her way. 그녀의 길이죠. to the table. 테이블로 가는 길에 to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she found. 그녀는 발견했어요. 뭘요? a note.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8번. 그녀는 갈증으로 그렇게 타는 듯 했어요. 그러면 she, 다 틀렸죠. 많이 틀렸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she's라고 쓰면 안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버려야 돼요. 얘를 버려야 되고 she's burned.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ing가 들어가는 건 맞는데 지나간 일로 쓰고 싶으면 얘 대신에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지금의 형태로 쓰고 싶으면 지금 타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할 때는 she's burning with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포인트 끝. 9번. 아무것도 그녀를 막을 순 없었습니다. nothing stopped her. to read가 아니라 from reading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시험에 나오면 어? 내가 혹시 모르는 용법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동사 stop을 보고 그걸 결정해야 돼요. 정답은 from reading. 마지막. 자, 모든 면에서 너는 너의 엄마와 닮았구나. 물론 이 자체가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아요. 모든 면에서 너는 너의 엄마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 제가 지금 한 말일 경우엔 러가 이렇게 있어야 되더라. 몸모와 같다 라고 할 때는 비동사가 꼭 필요하니까 알아두세요. In every way, you are like your mother. 한국 버전 두 번째. 에이미는 얼마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가 호텔 자기 방에서 깨어났고요. 그녀는 냉장고에서 물을 가져오는 동안 메모를 찾아냈고요. 그녀는 탈수증세가 느껴졌지만 메모가 우선이었어요. 너와 내 어머니는 거의 똑같구나. 나를 또 보게 될 게다. 자, 위의 내용을 어떻게 영어로 바꿨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겁니다. 에이미 was out. 정신을 잃었다 그냥 out 쓰면 되는구나. 비동사 plus out. 정신 나갔었다. 우리도 나갔었다 라고 하니까 마치 like a light. 불빛처럼, 전등처럼. 전등 껐다 switch off 하면 그냥 쑥 나가버리잖아요. 그렇죠? 에이미 was out like a light. 그렇게 마치 전등처럼 그렇게 정신이 나가 있었어요. for some time 이 정해진 표현. 얼마 동안. and awoke. 이게 깨어나단 뜻이에요. 뒤에 back. 다시 깨어났습니다. 뒤에서 깨어난 게 아니고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정신이 들었습니다. 어디에서요? in her room. 그렇죠? at the hotel. 뭐 이런 순서를 쓰셔도 상관없고요. she discovered. found 보다 좀 더 어려운 단어가 discovered. 커버가 덥다 라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래서 discover니까 커버를 벗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다큐멘터리. discovery channel. 그게 이제 발견 채널인 거죠. 그래서 그녀는 발견했습니다. a note. 쪽지를 모아는 도중에. while getting water. getting이 얻다 라는 얘기니까. 물을 그렇게 가지러 가는 동안에. 뭐로부터? from the refrigerator. 아까 나왔던 fridge의 이게 원래 단어예요. 길죠. 그러니까 줄이는 거죠. 자, 단 주의할 거는 뭐냐 하면. 예. 이거는. f-r-i-d-g-e. 얘가. 이런 식으로. d 가 하나 더 들어간다는 거 주의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쓴다는 걸 주의하세요. 줄이면 fridge예요. 발음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됐죠 여러분? 네. 냉장고란 뜻입니다. she felt dehydrated. 그래서 이게 탈수된 이란 뜻이에요. 탈수된. 원래 hydro가 들어가면 전부란 물이란 뜻이죠. 예. 그래서 원래 수소란 뜻이지만 어쨌든 h2o 해서. 예. 여러분. 수소가 두 개잖아요. 거기다 산소 붙은 거니까. 그래서 dehydrated. 탈수 증세를 felt. 느꼈지만. but. the note. 아. 노트가 먼저였다? come first라고 쓰는구나. 나 치당한 일이니까. came first. 아. 바로 쪽지가 먼저 왔습니다. 쪽지가 먼저였어요. you and your mom. 그렇죠. 너와 너의 어머니가. 너의 엄마가. 아. almost identical. 아주 똑같구나. 그래서 identical 하는 것이. 예. 쌍동이 같은. 똑같은. 동일한. 이란 뜻의 중급 단어. you will see me again. 내가 하게 될 거란다. see. 보게 될 거란다. me. 나를. 다시 나를 보게 될 거란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셨어요. Adventure English 1, 2권은 pdf. 네. 그 다음에 3, 4권은 남아있습니다. 네. 종이책이요. 그래서 여러분 전체 보시면 오디오북 40% 할인하고요. 인생은 의미 있는 순간. 네. 그 다음에 즐거운 설레는 모음이고요. 다음 시간이 시즌3의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추천도 감사드리고. 여러분 건강 잘 챙기세요. Take it care. Bye. mina re Ц보리van. Together 삶다. 감사합니다.